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이 정도만 알아도 차트 분석에 큰 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매매 포지션도 유출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큰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고점은 강력한 거고 전고점 돌파라는 것도 강력한 차트의 메커니즘이고 횡보라는 것도 정말 강력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 대로 묶어버리면 어떨까요? 자 여기에서 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지는 모습이 장기적으로도 나오고 단기적으로도 나오거든요 중기 이상 투자자 단기 매매 투자자 둘 다 이 큰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차트 분석에 플러스 1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기간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죠 밑에서 장기간 머물다가 여기가 21년도 1월이고 여기가 2022년 10월 11월이네요 거의 2년 정도가 되어서야 전고점 여기 보면 확인을 한번 하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전고점 그 다음에 전고점 우리가 중기 이상 좀 매매를 할 때 여유있게 바닥에 사지 말고 무릎에 살아 따라 들어가지 말고 무릎에 살아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까지 급등해서 이대로 고점 돌파하고 더 치고 가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갔다가 내려와서 그대로 또 죽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종목과 같이 전고점 확인 다음에 재돌파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 조급하게 따라 붙으면 여기는 이제 항상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자 바닥은 놓쳤어요 여기까지 오르면 이미 너무 많이 상승했죠 부담스러워요 그죠 자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이 정리를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조정 다음에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했으면 여기가 이제 무릎이 되겠죠 여기가 바닥이 되겠고 그러면 이 무릎에 사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는 것이 전고점 돌파 매매가 되는 위치들이 여기가 전고점이면 전고점 돌파 직전 매매는 여기고 돌파 매매는 이 정도 되고 돌파 다음에 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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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은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전고점 확인 다음에 여기 쉬는데 그 무릎 부분을 이 전고점 돌파 매매 플러스 이 횡보를 접목시켜 보는 거죠 전고점을 한 번 확인했다라는 말은 힘이 꽤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면 이전에는 거래랑 이만큼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래랑 그만큼 쓰지도 않고 전고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 저항이 적다라는 거겠죠 올라갈 때 매도 물량이 적다라는 거겠죠 쉽게 올렸다는 말이죠 쉽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횡보 구간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개미들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많이 따라 붙죠 더 급등할까 싶어가지고 자 그런데 급락을 하면 누군가는 탈락하고 손절 처리를 할 거고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오면 아 또 물렸구나 정리한 사람 또 생길 것이고 그래도 버틴 사람 있겠죠 물타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그게 여기 1월 여기 6월 여기 다시 1월 여기 6월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다른 종목들 또 급등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개미들은 또 그게 보이죠 내 종목은 이제 미워지고 이제 못 참겠다 손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으로 또 갈아타겠죠 이 횡보 기간 길면 길수록 물린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내 본전에서 팔고자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런데 조금만 조정받고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에서 물린 사람이 점점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올라갈 때는 여기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매도 물량이 없는 거죠 이제 이 긴 기간의 횡보 구간 대략적으로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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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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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이렇게 상승 다음에 길게 횡보 구간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건강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매몰대가 되고 강력한 지지대가 되는 거죠 이 강력한 지지대의 윗부분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죠 최고점대는 이렇게 되고 그 밑으로 고점대, 고점대, 고점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횡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더 적은 힘으로 무려 2년에 가까운 횡보 구간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 차트에 이 주가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중요한 횡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전고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에 대한 조정을 봤는데 이 긴 기간의 횡보 구간의 고점대 이 고점대에서 하락을 멈춰주고 그 다음에 바닥을 하나 둘 올려주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또 상승은 내려오지만 이제 전저점을 깨지를 않죠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서 큰 수익을 바라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이 부분의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전고점 확인, 무릎, 긴 기간 횡보 구간의 고점대를 지지 다시 돌려 세우는 이런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결국엔 전고점 돌파, 지지 다음에 추가적으로 돌파 장기적으로 봤어요 단기적으로도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와 여기가 중요한 고점대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지대가 되죠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또 고점 두 번 맞고 조정받고 또 고점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부분에서도 전고점을 확인을 했죠 그 전에 작은 기간의 횡보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침 직전에 중요한 고점대이기도 하고요 그죠? 또 전고점 확인 다음에 이 전고점까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 험란하지 않았죠 여기는 거령을 쓰고 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거령도 쓰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또 매도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전고점 확인하고 내려왔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매매를 안 하면 되겠죠? 내려오다가 멈추는 자리가 그 전에 횡보 구간의 이 고점대 여기가 바로 고점대가 되죠 고점대에서 멈춰주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장기적, 여기는 단기적이죠 그럼 당연히 비교적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단기적은 장기적보다는 비교적 수익률 기대감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맞겠죠 근데 예전에 여기 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고점, 고점, 고점 돌파 다음에 횡보 구간의 고점대에서 지지, 반등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셨죠 자 차트적으로 요런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는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해당 종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섹터가 어디 섹터인지 지금 여기가 태양광과 2차전지거든요 지금 다 오르는 거고 해당 종목의 리포트를 찾아보든 과거 뉴스를 찾아보든 재료가 있는지 또 신선한 재료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딱 무릎에 저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크게 보면은 여기가 바닥이고 무릎이지만 여기서도 바닥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될 수가 있고 여기가 될 수가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바닥 찍고 상승 조정 받는 그 안에서 또 무릎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정확히 나는 바닥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아래비로 또 흔들 거라는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샀거나 아니면 차트만 보고 샀거나 그럴 때는 아래비로 흔들 때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종목의 재료라든지 섹터의 흐름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져야 이 금방 어디서 사든 흔들리더라도 내 마음도 같이 안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분할 매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여기서 좀 여유 있게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전 고점 확인 다음에 재상승으로 가는 이 무릎 부분을 긴 횡부구간의 고점대에서 찾아보면서 본인만의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여유 있는 매매에 의미 있는 눌림목자리를 유추한 데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